안녕하세요. 퀴사종 깜냥입니다. ASUS ROG 델타 코어 헤드셋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현재 태블릿을 1m 정도 띄워놓은 상태로 음악을 틀어놨는데요. 음량은 약 50% 정도이고요.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는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험입니다. 마이크와 거리가 가까운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가겠지만 태블릿 소리도 깔끔하게 녹음되는 것을 보면 지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라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나 마우스 클릭 소리도 같이 전달되겠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